강렬 강렬 봅시다 들어갈 각이 있나 하이 여포 동맹 원유 손책 동맹 아 이제 동맹을 쓸쓸하기 시작하네요 얘네가 이런 우리도 동맹 해야 되는데 여긴 주민불안이라 올라오지 못했고요 근데 뭐 지금 여기가 첩보가 풀렸는데 서시가 가면 안되고 아 갈 사람이 없구나 아 첩보를 갈 사람이 없네요 일단 사람을 그러면은 이동을 여기가 이제 필요가 없죠 우리가 여길 먹어서 요쪽에서 여기로 옮기고 요쪽에서 태수 빼고 얘네가 이제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럼 얘네가 조범까지는 남고요 어며랑 아니 어며랑 조범이 둘이 있고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인사 이동을 여기서 주왕과 배원소 주왕과 배원소가 요쪽으로 한 명씩 주왕 아 근데 충성도가 주왕은 요쪽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됩니다 그리고 배원소는 배원소는 이쪽으로 옮기는게 이제 이제 강 아 그만 좀 이제 이쪽 강동은 벽력 다 빼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비도 여기서 이렇게 수비하고 수송을 여기서 어 저희 쪽으로 병력을 다 빼세요 군량도 필요 없죠 병력을 다 빼시고 수송 또 여기서 병력을 이쪽으로 다 빼세요 당연히 군량 필요 없고 돈도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동을 여기 동수비가 오세요 네 다 100이라서 와도 되죠 근데 퇴수할 사람이 서혁이가 퇴수에요 남아서 따라오시고 어 서혁이가 남아서 퇴수라고요 아 노숙이 이게 진짜 너무 편하네요 진짜 최고입니다 첫 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등용도 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고 이건 있는데 갈 사람이 갈 사람이 없어요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봐주고 전체적인 분배가 뭐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대로 출전할게요 포인트가 남아있지만 포인트가 남아있지만 저기 지금 동수부로 옮겨놨으니까 자 이렇게 갑니다 짓밟으러 가자 아하 여기 또 이거네 이거 노숙이 노숙이 함정을 봐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요 여기는 못 지나가고 어 책략은 빠지고 혹시나 여기로 여기다 배타고 건널거에요 여기다 배타고 건널거에요 함정 하나 찾았고 다른 함정은 못찾았네요 이쪽 깔건데 이쪽 함정을 못찾았어요 배로 오니까 노숙이 먼저 이동하네요 갑자기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 함정 또 찾았다 아 잘했다 노숙 지금 배로 오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신기하네요 노숙이 무슨 잠깐만 정보 참전무장 뭐 때문에 순서가 갑자기 바뀐거지 전법 고무 고무 원래 누가 함정 밟으면 고무 쓰려고 고무를 안쓰고 있었는데 함정을 다 찾아가지고 자 태사자하고 유효 역시나 유효가 저걸 많이 달고 왔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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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마자 바로 신선하게 때릴 수 있겠는데요 근데 신선하게 때리려면 얘네가 여기 습지로 오면 안돼요 이 습지에는 염상이 안되는 곳입니다 자 분기 가자 그리고 한 칸 더 이동 이제 엉뱉구만 올라가서 신선하게 때리면 이기는거니까 제발 오지마라 녀석들 오지마라 자 안옵니다 자 우리 이거 들어오구요 그렇지 올라가서 책략 신선하게 아니 원메코가 가야지 다 할 수 있어요 자 원메코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서 책략 신선하게 까자 이놈들 우와 삼천들어갔어요 돌아버린다 그냥 어 여기 지형이 좋으니까 평지니까 저는 습지고요 여기가 딱 좋습니다 오빠 뭐지 풍변 어떻게 될지 몰라 위로 올려놔요 바람 위로 올려놓습니다 왔구요 회사자도 와라 또 승부냐 형도의 왕 복순다 진짜 무신이 되려면 여기서 이겨야되요 진짜 무신이 되야됩니다 아 얘 아낄까봐 회사자 아낄까봐 아낄까면 겁쟁입니다 볼을 두개 낼것인가 어차피 이렇게 해도 비기거나 그거거든요 그냥 안전하게 이깁시다 그냥 안전하게 이깁시다 와 아꼈다 회사자 큰일났났다 어차피 못 이길거라 생각하고 아꼈어요 큰일났네요 어쩌면 좋죠 또 아끼는 계속 아낄까봐 계속 아낀다 삼을 지금 던질 수 밖에 없구요 그럼 다음 턴에 오 큰일났네요 삼을 두개 던지는건 의미가 없어요 잠시 세개 던져야돼 와 여기서 승부를 본다고? 죽지만 않으면 아 또 죽었어 어 퇴사자 왜이렇게 아낄깁니까 아 2대 저축왕이에요 열어가 있나 열어가 없네요 열어가 없네요 왜이렇게 아껴 간격 간격 난사로 끝내주마 난사로 끝내주마 아씨 염상이나 입어라 바람방향 미리 바꿔놨죠 혼란이라 전법 밖에 못 때려요 간격으로 조싸버려 혼란에선 연계도 안되네 하지만 이번 턴에 능조가 맹돌을 쳐서 불로 불구덩이로 집어넣어 맹돌을 쳐서 불로 들어가라 자 불구덩이로 집어넣었어요 아 형도형이 왜 계속 태사자와 인간상성이 안 좋나봐요 형도형이 아 퇴사자남 이거 형도형을 버릴 때가 됐나요 형도형이 지금 두 번 연속 진거를 좀 해봐요 자 우리 이제 이거 두 개만 먹으면 됩니다 수춘하고 여강 아 어 응 주먹 좋았다 좋았다 이광의월도 있어요? 과감특기도 있네 이광의월 저거 사서 형도형한테 줘야 되겠네요 형도형이 아이템이 없어서 지금 줬던거에요 과감히 형도형이 1단이거든요 이거하면 과감도 2단 되구요 흐흐 흐흐 충성 오 충성도가 다 높다 퇴사자는 90이네요 기증 아 얘는 부기만 좋아하네 치유부를 주겠습니다 형도형한테는 질 수가 없네요 그러면 퇴사자는 과감히 3단이라 과감히 필요가 없구요 퇴사자가 과감히 3단이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소중히 간직하던 치유부다 사자야 엄청 좋은거 줬다 충성이 다들 괜찮아요 얘는 술 뭐 안좋아하나 범죄 연회를 대량으로 한번 해주고 최 1947 제가 수명템이 두개니까 하나! 서치 줘야되겠네요 그리우로 연회를 우리 부인과 백년회로 할거에요. 서로 하나씩 들고 오악 진영도 둘 다 25, 25 똑같네요. 같이 죽는거에요. 오악 진영도를 주겠습니다. 둘 다 25씩 살다가 가는거에요. 근데 아이가 안생겨. 야 얼마 무리였냐 치워보존는데 얼마나 귀한건데 자 평정으로 갑시다. 장수만 빼가지 마세요. 다른건 다 용서해줍니다. 유표궁이 찾아왔어요. 신선입니까? 아 우호 상징이 너무 좋죠. 유표랑 동맹하면은 장도군 유장을 항복했어요. 병사수 상안이 여기 여기 걸렸는데 이제 딱히 신경쓰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 5만명. 첩보를 누가 하나만 해주세요. 우미가 해주세요. 5만명이네요. 맞네. 여기도 5만명이네. 병력이 왜이렇게 많아. 유비인은. 여기도 5만명이네요. 뭐 그냥 다 기본이 5만명이에요. 근데 우리도 5만명. 아 병력을 어디서 땡겨보지? 요즘 손책하고 또 원유하고 동맹이라가지고 아주 상황이 그렇네요 좀. 원군이 이렇게 이렇게 양쪽에서 온다는 얘기에요. 이놈의 동맹이고 우리도 동맹을 해야 되겠다. 돈이 꽤 있으니까 신선 여기 가가지고 신선 말고 동맹도 할 수 있나요? 외교 동맹 할 수 있어요. 기간 맥스 그럼 천만 가져가면 유효가 매력이 120이에요. 유효가? 유효가 왜 매력이 120이요? 옥새 들고 있네. 와 돌았네요. 유효가 옥새 들고 있어가지고 매력이 그럼 다른 사람하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긴가? 유비하고도 할 수 있나요? 우리 그러면? 유비하고도 할 수 있어요. 매력 120이라서. 일단 유효하고 하고요. 와 유효가 돌아버렸네. 외교 동맹 유비하고는 어? 노숙이가 가면 됩니까? 한번 갔다와보세요. 유비하고는 상성이 좋나보네. 유 장관은 아 이마와 무지카시 하지만 신선을 간다면은? 얘기 좀 달라지겠죠? 신선을 간다면은? 얘기 좀 달라지겠죠? 신선을 금을 한번 갔다 오시고 우리 금이 많으니까요. 이천까지 주고 지금 왜냐면은 여기가 연합이라가지고 둘이 다 동맹한 후에 병력을 싹 끌어와가지고 쳐야될 것 같아요. 장수하고 병력을 다 끌어와가지고 그거 아니면 답이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사이동을 그리고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어요. 좀 여기만 다 몰려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고요 그리고 그리고 인사이동을 여기서 또 어디로 가준거 나중에 유장하고만 이제 동맹하면은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유효가 억새를 들고 있어서 완전 에이스였어요. 유효 충성도를 100으로 만들어야지. 유효 충성도를 100이네요. 퇴사자도 100 됐고 90일 주선 여성만 저렴한거 방금 산거 요런거 마무리하고 대화도 할 필요없다 이제 부인 아이가 잘 안생겨요 퇴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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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상생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소양을 받읍시다. 많이 주겠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우번한테도 이미 받았구나 3단 안되고 여기 우리 습득 돌격 급습 급습을 찍어놔야됩니다. 황도영이 앞에 두개를 들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부인이 분기하고 치료가 있어요. 제가 고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매성도 괜찮은데 과감 2단 찍을 수 있구요. 행군 파성 원호 과감 2단으로 갑시다 아니고 원호 파성은 괜히 찍었다 과감 2단으로 갑시다 얘는 경외 상태인데도 얼마 무려요? 공명 3단 일단 전수 받을 수 있어요. 다음에 받읍시다. 유장하고까지만 동맹이 되면 돼요 선동간파 노숙이가 안통합니다 의형제예요 안통해요 하지마세요 안통해요 하지마세요 와 다사관 걸린다 이제 저거 동맹을 유효가 가면 되거든요 유효가 가서 동맹을 해주고요 여기를 아 이게 무지카시라고? 유효가 가는데 매력 120이? 이게 무지카시라고요? 이게 무지카시라고? 실패하면 그냥 떨어지네요 노숙이 틀리지 않을까요? 매력이 120인데 실패할 리가 있나요? 한번 주고 갔다 올까? 신선으로 한번 살짝 주고 유기가 79 하지만 레벨2 손수 80까지만 하고 또 3700원이에요 오 아직도 안돼요? 80인데? 오 이거를 결국 100까지 해야되나요? 오 근데 1000원이면 100이 잠깐만요 유효는 동맹하러 가야되고 유기가 교섭특기도 있는데 100을 만들면 4300원을 써야되는데 유효는 1000원이면 되요 와 이게 옥세 능력이 엄청나네요 진짜 앞으로 신선은 계속 유효만 보내야 되겠어요 어 왜 안돼요 노숙이 근데 정확하진 않으니까 이게 지금 안될 수가 없는데 신뢰도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안되면은 동맹이 많아서 그런가? 마등군하고 6개월 유표군하고 9개월 근데 지리상으로 봤을 때 우리하고도 동맹하면 유장이 갈 데가 없긴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노숙이 지력이 100이 아니에요 와 안된다 아 그럼 우리 병력을 아 병력 여기까지 다 끌어서 위로 가야되는데 일단 유표는 동맹이니까 유표 붙은 땅거는 올리구요 여기도 붙은 땅 필요없죠 여기는 앞쪽으로 끌어올리구요 끌어올려주고 송이 뒤에 7,000, 3,000, 6,000 아 더 이상 끌어올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끌어올 데가 없습니다 첩보나 여기 5만이겠죠 6만명 또 늘었어요 여기를 쳐도 16만 여기를 쳐도 여기도 5만정도 있거든요 그럼 16만 우리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를 치는 것도 원래 송과 잡는 데는 유표가 딱 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치면서 유표한테 원군을 달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구요 인사이동 여기에 지금 에이스들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장사하고 영능에서 일단 이쪽으로 지금 장사하고 영능 장사에 여대하고 수수비 염준까지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영능에 하재도 필요가 없구요 일단 위로 올라오시고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 쪽에서 내정할 사람을 시의 능력이 내정하면 되죠 한 명만 이쪽으로 갑시다 지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되요 어떻게 될지 어! 보온사 등용 개이득 보온사 시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유장군의 군세와 교지 아 이걸 칠려고 동맹을 안 맺어줬구나 아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지금 유장이 여기를 공격하려고 여기 무장을 10명을 모아놓고 있었는데 제가 동맹하자고 그러니까 안해지죠 근데 자신 있습니까 유자 이 땅을 여기 주환이 지키고 있는데 자신 있어요? 현재는 할게요 근데 지금 능력치가 전부 50대라 군병으로 나가야되겠네요 주환만 창병하고 지금 주환빼고 다 군병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대로 갑니다 유장이 무슨 깡으로 교지를 들어오나요 함정이 함정이 어! 두 개를 할 수가 있네 보온사님 승량 승량은 신선하게 두 개 이걸 밟자마자 조사버리겠습니다 이걸 밟자마자 조사버리겠습니다 밟는 순간 그냥 개전 수비가 훨씬 재밌어요 진짜 함정도 이용할 수 있고 막노도 이용할 수 있고 복병도 이용할 수 있고 수비가 그냥 개꿀이죠 수비가 그냥 개꿀이죠 야 황곤 그렇게 똑똑합니까 어? 제갈근도 밥 먹듯이 밟은 함정을 황곤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노 때릴 때 조사버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죠 어? 야 충차 이번 언메코 시리즈에 처음 보는 신무기입니다 충차 우리는 한 번 더 개발하도록 오방까지 왔어요 엑스들 다 모아놨네 우와 충차 이거 한 턴은 버티나요? 한 명이 안 보이는데 장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장임까지 왔으면은 1번 우리 복병을 지금 여기서 쏠 수 있나요? 여기서 쏘는 복병이죠 자 공황상태에 게이드 얘는 이미 복병이니까 어마한의 복병으로 갑니다 어? 얘는 왜 공황 안 돼 이것도 확률인가 보네요 어이 어마한 왜 이렇게 강거리에요 복병이 안 돼 자 이건 연계입니다 사시지반의 연계 아니 공황상태가 안 돼요 그리고 망루 겨우 살았어요 그래도 한 대는 치고 죽네요 망루 여기서 치면 복병이죠 어이야 회장이라 죽으면 안 되는데 아 그래도 이 정도는 뭐 야 과감 3단입니다 오란시 과감 3단인데 어떡할 거예요 1,2 나와줬고요 1,2 나와줬고요 근데 오라니는 이거 부장이라 잡아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1,3,5 다음 턴에 3,4,5니까 5는 던지고요 오그라우스 다음 턴에 다음 턴에 1,2,3,4,5입니다 5 던져 가세요 둘 다 사귀가 없죠 지금 야 매성하지마 그런거 하지마 우와 이 센거 보세요 큰일났다 사귀 없어서 병력 빠져요 여기도 병력 빠지고요 사귀 없어서 이거는 안받니 아니 얘네 매팩 보 아니 이거 위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돌아와요 너무 매팩이잖아 대놓고 어차피 공황상태인 애들은 안떼려도 될거 같구요 얘네들을 먼저 처리합시다 여기서 그냥 쏴도 되죠 사귀 없는 애들은 병력 빠질거고 원고 났어요 근데 얘네가 왜이렇게 빨리 차죠 뒤로 빠지면서 열하를 갈겨주면 안그래도 사귀가 다 빠졌는데 어 이거 엄청 세다 얘네 뭐 이렇게 특기가 많아 야 계속 빠져요 병력 얘네는 막루 안떼렸어요 막루 안떼려서 지금 게이득 보고 있어요 막아줘 주안만 때려 아 이거 터졌다 막루 막루 그래도 많이 때렸어요 어 이쪽으로 가서 전법 같은거 쓸거 없겠죠 제사가 있네 어 저기 안났네 자 배원소 길을 열어주구요 아 혼란이나 평타가 안되죠 그러면 전법 요격 제가 좀 뒤로 빠져야되요 제가 혹시라도 죽으면은 맹돌로 제가 대장이라 죽으면 큰일났거든요 난격있나요 있네요 야 생략이다 큰일났다 초목개병 공황상태인데요 우와 엄청 걸렸다 큰일났네요 공황상태가 너무 많아 지금 전법 아 왜 요격밖에 안되지 아 그게 없구나 얘가 그 전법 스케일들이 없나봐요 자 이 육남었어요 한건 예 육남은 녀석 난사로 처치해주마 자 대장 날아가니까 대장은 진작 날일걸 그럼 생략 안맞았을텐데 요즘 너무 다 공황상태라서 엄묘 엄묘 여기로 들어와서 전법 낭돌 밀어 에미지 좋구요 자 그리고 우리도 이제 책장에 돌아옵니다 다음에 뒤로 빠져서 연석을 치고 싶은데 계속 고무밖에 없나요 주완 죽겠다 이러다가 하지만 턴이 먼저 돌아오죠 주완이 주완 턴이 더러오는 순간 너희들 가는거야 자 주완 턴인데 다 찼습니다 됐다 빠지면서 신선하게 가자 다 태우고 여기 좀 앞을 막아줘야 되는데 이 녀석들 여기로 갈 수 있네 교란 저지 걸어줘 어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는 없고 전법 난격인데 그냥 칩니다 죽여 돌아가서 쓸 수 있는건 요격 전법 제사 가 안써지고 그냥 공격해야되겠네요 이야 끝까지 주완을 치지만 주완 235명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시지반이 같은 사람을 얘는 어차피 죽을거고 얘를 안치는게 얘는 어차피 어미한테 맞으면 죽어요 저는 안전하게 빠집니다 전법 고무밖에 없고 공격 아 격바됐네 어미연의 난격으로 둘을 한번에 죽이려고 그랬는데 훌륭합니다 어미연의 난격으로 둘을 한번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오? 어마니 잡았어요 어마니 나중에 또 쳐들으면 어떡하죠? 저는 장비가 아닙니다 엄베코에요 어차피 지금 유장군하고는 돌이킬 수가 없는게 저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친밀 올린다고 그래놓고 쳐들어와 쳐들어왔으면 가져간 돈은 돌려줘야죠 가져간 돈은 돌려주지도 않고 말령에 뭐가 있다고 합니다 말령에 사러 갔다올까요? 뭐가 있다니까 아 이 도장놈 아니에요 닫히면 안 돼요 참았습니다 잘 참아요 엄베코님이 원래 교술 교술 때문에 오라 그랬습니까 5호의 중표 줄게요 중성은 다 100이고요 여기 되게 좋다 중성이 이왕 왔으니까 이런거는 해주겠습니다 오 비잔등용 오케이 자 게이득 봤어요 비잔을 등용했어요 뜬금없는 게이득 사자화가 높아지고 있구요 우리 쪽에는 뭐 파는거 있나? 옷 밑첨도 비잔이가 와 충성도 100입니다 역시 비슷한 지역에 있는 도장놈들끼리야 달라도 다르네요 제가 저기 퇴사자하고 빨리 상생관계가 되야되는데 오버원하고도 상생관계가 되면 좋구요 자꾸 얼버무려 요즘 유행하는 겁니까? 군주가 말거는데 얼버무리고 형도 형도 형한테 미안하니까 미첨도 주겠습니다 미첨도 어디갔어 이러면 이제 무력 2 올라가죠 형도 형 안그래도 무시무시한데 안그래도 무시무시한데 잠깐만 형도 형한테 뭐 받을게 있었네 제사원사 필요가 없고 낙석 요격 야 드디어 공방을 하네요 공방해야죠 우리 충착 언제 봅니까 도대체 자꾸 그런거 하지 마세요 원효 어 교재에 또 저들어와요? 어마니 목을 방금 땄는데 오호 이거 겁이 없네 승강으로 지금 두번 연속을 들어와요? 오늘 두번 연속을 들어온다? 우리가 병력이 좀 까여가지고 줄긴 했는데 뭐 전장이 워낙 우리한테 유리한 전장이라 그리고 방금 전에 한번 경험을 했죠 이 함정이 아 쟤네들이 안걸려요 매펭이라가지고 이거 막 돌아오고 제네 거 이렇게 있다가 쐈어야 되죠 아까하고 똑같은 대형으로 딱 섰습니다 어 이거 맹포가 오는 것 같이 똑같아요 아 하지만 함정 걸렸고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앞에 있을거였어 아 함정 걸렸을때 개펫을 패야되는데 시야가 안보여요 조금만 앞에가서 볼까요? 아 여기 있구나 한 칸만 앞에 있었으면 다 보는거였는데 또 중차로 여길 때려요 혼자 분기하는 녀석 저 요번에 다 걸리네요 요번에 요 녀석도 다 걸렸고 복병 가자 자 공황상태 바로 걸렸어요 공황상태 걸린 녀석들을 놔두고 여기서 얘 지금 부장 누구 있나요? 또 오라니네 요 녀석을 가서 끝장을 냅시다 자 사기 다 날아갔죠 그리고 이까지 가서 냉포까지 공황상태가 안되네요 아 자가하고 똑같이 한번 일기토 떠볼까요? 예기토 이번에 안던미네 오라니 한번 혼나더니 아 왜 얘만 때려 자 돌아서 뭔가 전법 공격하는 건 없죠 얘는 그냥 때리는 수밖에 없어요 왕나 아 얘만 계속 사모만 때려요 일단 얘부터 처리를 안으로 일단 들어오시고요 도망가자 도망가서 여기서 4일째 원군옵니까? 왔다 어미야 왔다 어쩔래 이놈들아 어 불을 질러야 되는데 자 불을 어떻게 지르냐 이쪽으로 가서 열하를 이쪽 방향으로 질러버려 제대로 들어갔죠? 아니 왜 사모만 따라오냐고요 이 냉포 놈아 사모가 총대장이 아닌데 계속 사모만 따라가요 이 녀석들 사모가 총대장이 아닌데 너희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얘네 그리고 이거 또 다쳤어요 아 이 녀석만 죽이 낼 수 있다면 이걸 못쓰게 할 수 있는데 집중 공격을 한번 해봅시다 오 이 정도면 한번 툭쯤 끝나요 자 이렇게 도망와서 전법 화시 불 질러주고요 주안턴이 먼저거든요 이거 막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주안이 얘만 날리면 이거 다 날아갑니다 가볍게 날려주겠습니다 오케이 야 이거 안 맞았네요 날아갔네요 2회 가자 주기로 가자 그러다 죽겠어요 오 예 갔다 오면은 여기를 막으러 가지고요 맹돌로 밀어 너네 요번에서 잡히면 다 처형이야 처형 안되려면 등용이 되어야 되는데 등용 될 거니? 이거 조범이 왔어요 조범이 뭘 가진 게 급습 있네요 조범이 제사 너희들이 나를 때려봤자 소용이 없다 서서히 빠지면서 계속 쳐 봤자 소용이 없는데 자꾸 쳐요 난 여기 끝내고 냉포 죽었고요 냉포 항상 선봉으로 왔었는데 이제 선봉 장군도 없어졌어요 너네 다 죽어서 강격 죽어라 난격 그냥 씁니다 기병인데 붙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가서 고무나 해줄 수가 없고요 조범도 지금 붙을 수가 없어요 주황이 가서 쏘자 주황이 화를 들고 있어서 그런지 데미지가 되게 센 것 같네요 궁장이 넘나 궁장이 3단이네요 딱 봐도 데미지 센 게 느껴졌죠 데미지 센 게 느껴졌죠 여기 가서 연계를 이쪽으로 들어가서 돌아서 맹돌로 까겠습니다 제 goo 강력이 얼마 없는데 데미지가 대미지가 춥고 호파됐고요 쇼 追 맞히면 끝나겠네요 자 잡혀라 이놈들 처형식 갑니다 잡혀라 왕랑 처단입니다 이쪽에 좀 분배를 해주고 장소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장이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여기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친밀의 상승 병사 분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해 볼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